. 오늘 오토리 개가 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. 끝난 게 아니었다. 명심하세요. 끝을 봐야 끝이라는 겁니다. 아니야. 그놈이 죽어서 사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. 끝난 게 아니라면 끝장을 보자, 이 자식아. 끝난 게 아니라면 나와, 나와. 이 자식아. 끝난 게 아니라면 나와, 이 자식아. 나와, 이 자식아. 나와, 이 자식아. 나와, 뭐라고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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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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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시죠? 하이엔. 도시의 하이에나. 목대강 회원님이잖아요. 어. 근데. 나는 아세요? 영화제에 안 오셨더군요. 옆자리가 제자리였는데 덕분에 팔걸이 독 차지하고 앉았습니다. 아, 네. 근데. 우리 집에는 어쩐 일로? 그럼 나와봐봐. 저기. 사인이라도. 차라도. 네. 나와봐봐. 이거 어떻게 당신이. 그대는 숨막힐 정도로 날 만나고자 갈망하였고, 내 목소리를 듣고, 내 얼굴을 보고자 하였기에. 아니잖아, 당신은 아니잖아. 그놈은. 아, 그분. 송 회장은 아시다시피 가셨잖아요. 그래요, 가셨으니까 그니까 끝나. 그 사람이 악마가 아니, 아니었어? 아, 모르셨구나. 그분은 제 대리인. 제가 의외로 좀 바빠서 지원자에 한해서 대리인을 받고 있어요.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. 무튼. 반가워요, 서 선생님. 누군이었나? 아니, 제가. 어차피 사흘 뒤면 볼 텐데.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? 나도 보고 싶었어요. 누구시냐고요? 말했잖아요. 그대의 갑 오브 갑.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. 나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. 잘해. 저기 마세요. 가만요? 아니, 선생님. 야. 뭐, 뭐 배우 정량 그만하시죠. 그럼 왜 네가 악마시키래? 응. 방금 그거 좋아. 악마시키 발음이 섹시해. 그러면 그 자를 죽인 게. 노. 죽이려고 작정한 건 서 선생이었지. 오랫동안 칼을 거셨던데. 아니, 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난 그냥 조금이라도 협박이려면 내가. 압니다. 그가 스스로 선택했지. 인간들이라는 게 참 묘해.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렇게 독하게 해대더니 난데없이 마음이 약해져서 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. 독한 걸로 치면 우리보다 한 수 위야. 열이 있으면 마 있을 뿐. 당신이 그럼 진짜 악마야? 주세요. 악마라. 뭐, 영혼을 팔라고 했으니 인간 세상 편견대로 보잖아.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 반류스타 모태가. 당신 진짜 뭐냐고. 진짜. 아주 예전에 내 이름은 삼천일의 불 속에서 태어나 사흘 만에 춤을 춘 마흔아홉 번째 류. 너무 기니까 그냥 류라고 불러줘요. 누가 이름 따위 알고 싶댔나 씨. 그럼 이렇게 할까? 언제나 악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선을 창조하는 힘의 일부라고나 할까? 그럼 저는 지난 10년간 서 선생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해온 그대의 충실한 노예입니다. 이게 바로 네 놈이 만든 다마스코스군. 박처영. 소금, 전 잡기가 아닙니다. 급혈귀도 아닙니다. 뭐야 이거. 아이, 강 씨도 아니라니까 지금. 됐다. 아직 멀었습니까? 이것 좀 번거로운데 이왕이면 한꺼번에 해 줄래요? 네. 아... 그대의 뜻을 알겠으니 이제 그만하지. 이제 끝이다, 악마 놈아. 그래서 뭔데, 이게? 성수! 순례자길에서 꼬박 5년이... 아... 아... 물을 뿌리고 그래. 저 방 만드는데 돈 좀 썼겠네, 어? 초면에 실례가 많았어요. 할 말은 많은데 부디 영원 건강히 잘 지내시고 3일 뒤에 뵙죠. 살이 왜? 물을 뿌리고 그래. 성수를 냉장고에 두고 가는데 차가 올 때... 아... 재밌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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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